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. 오늘은 행사가 하루 종일 쫄르륵 잡혀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바른 입술은 짠! 새벽마켓에서 선런칭될 제품이에요. 궁금하죠? 보여드릴까요? 되게 약간 엄청 립밤처럼 촉촉하게 바를 수 있네? 그런 제품입니다. 지금 제가 사용한 건 6번 컬러고요. 이게 색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 것 제한테서 이제 선런칭 되는 거는 두 색상씩 두 세트가 나갈 예정이에요. 예쁘죠?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그리고 저한테서 이제 선런칭 됐을 때 구매를 하면 거의 40% 할인돼서 받을 수 있어요. 저는 딜의 요정. 어쨌든 그렇고요. 그건 그렇고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해요. 여러분 안녕. 첫 번째 행사장으로 같이 가요. 고고씽! 도착했습니다. 샤넬 오락실! 어?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정말 재밌고 싶어요. 무슨 재미있는 거 같아요. 저에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. 대박!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뭐야 다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다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귀엽다 언니 언니랑 갔다가 나왔어요 재밌었죠? 재밌었어요 언니랑 인생 레컷 이거 맞나? 인생 레컷 제가 돈이 없어서 후영 언니가 돈 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오랜만에 해본다 넣는 거 자체도 이거 뭐야? 이런 레커너 그런 거 같아 저 너무 재밌어 이제 촬영의 시작 10시 사주 하나 둘 셋 얘네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뭐야 또 따라해 또 따라해 하나 둘 셋 멋진 포즈를 치보세요 아 야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둘 셋 우와 우와 신났다 어 잘 나왔어 그럼 되게 생각해서 잘 나온다 나한테 들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잘 된 거 같아 샤넬에 갔다가 집에 들려가지고 리지랑 또 다른 행사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리지랑 같이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이제 슬슬 이렇게 리리자벨을 세트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언니 아니면 오빠랑 같이 부르거나 그런 일이 요즘에 슬슬 생기는 거 같아요 어 간지러워 어 어 언니래 아파람 아 그리고 샤넬 행사장에 자켓 두고 왔어요 어 좀 당황했어 출발 따라 행사장에서 봐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정매하십시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정매하십시오 입착했어요 어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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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bagai 수준 영양 제품들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화장품입니다. 화장품 소재를 화장품 소재로 된 타르크로 동일하게 적용한 EP10까지는 실험담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상으로 입을 가지고 있어요. 센큐어 리더스의 대표 얼굴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맛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센큐어의 모델자. 센큐어 리더스 트윈이던 김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상황에 가까워서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. 우 Conse de éxs 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텔 씨의 궁금한 사람들 미리 조금씩 받아 가십니다. 여기 진듯부터 있어요. 탱크스로 분 부먹입니까? 채모김빅니까? 미모의 특별이 부어지지 않고 지금 다 빼주는 거 왔어요 일단 우유은 부어먹으면 돼요 안녕 안녕 대푸님 생일 축하해요 저는 김태희님 영접 후에 다음 행사로 갑니다 안녕 생일 축하해요 짜잔 도착해 주시기 바랄게요 멀쩡하게 앉아있어요 맞춰왔어 잘 맞춰왔죠 도착했어요 오 지겨와 정말 지식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? 들어갔다 올까? 그래 나 별로 비아리고 있었어 네 카파이어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퍼펌이고요 안녕 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 짱이죠? 샀어요 해주세요 안녕 여기 이렇게 헤어도 해주시고 핑크로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주세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주세요 아 귀여워 스크린박스라고 해서 사진 찍어주세요 아 네 진짜 예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머리고 줄이 길고 이것도 없어 그러네 우리 이거 하고 찍을까? 뭔가 포토존도 계속 사람이 많아가지고 살피를 못 짜고 어 너무 사람이 많아 불가리 새로운 향이 진짜 달다 그치? 응 아 근데 잔향이 약간 머스크 향 어 약간 잔향이 머스크 향 나는 제가 또 핑크를 겁나 좋아하는데 다 핑크로 돼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불가리 행사는 여기까지 안녕 불가리 아이돌 같아요 불가리 아이돌 불가리 아이돌 불가리가 키운 안녕 다음날 당통 안녕 일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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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